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이때, 북극 한파를 연상시키는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시민과 불자들은 더욱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는데요. 불자들은 특히 한파에 따른 신행활동의 어려움 속에 저체온증과 같은 한랭질환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연말부터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지난 8일 영하 18.6도까지 내려가 지난 2001년 1월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한강도 얼었습니다. 2년 만에 관측된 한강의 공식 결빙에 서울시 소방당국은 쇠빙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한파는 상층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따뜻해져가는 지구가 북극의 한계를 가두지 못해 매서운 한파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의심하는 건 북극이 과거보다 따뜻해지면서 이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는 지구온난화의 역설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같은 최악의 한파가 또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낮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날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의 영향으로 주말 조개사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추위도 문제지만 녹던 눈이 다시 얼어붙은 도로가 미끄러운 것도 사찰을 찾는 발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가 지나는 기간에는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대표되는 각종 한랭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나 동맥경화, 갑상선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특히 더 취약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날에는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거나 외출할 때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2도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행사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랭 질환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최강 북극 한파까지 모두에게 힘든 신축년 새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을 예방하고 방역수출도 철저히 지키는 슬기로운 신행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